미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면서 북한의 조속히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회의를 연 미한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진전을 이루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데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의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이 같은 발사는 외교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전제 조건 없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미국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도 백악관과 같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외무성 아시아대왕주 국장 등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3자 협의를 열고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세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성김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에 진전을 내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3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가장 취약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하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문제도 즉각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외교적 노력을 제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해온 발언을 다시 밝히겠다면서 유엔은 북한 지도부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이어 유엔은 북한 지도부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별세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생전에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을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과 파월 전 장관이 지난 7월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을 주제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다음 날 아침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대립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작은 얼간이로 칭하면서 그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 남의 도움을 받아 하는 자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18일 공동제한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3년 연속 공동제한국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주에 정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용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 결의안 공동제한국들과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 주 초 2차 회의를 가진 뒤 주 말쯤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토마스 오에아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상황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결의안 참여 여부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제한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다른 사항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제한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9년부터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한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엔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경봉쇄 해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북한의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솔티 의장은 중국과 러시아 감옥에 수감돼 북송위기에 몰린 탈북난민 보호와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모으는 국경봉쇄 해제를 북한 지도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BOA에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규제 조치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핵심은 개선되지 않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 내 인권단체들도 이번 결의안에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 북한 지도부의 강제노동 착취를 통한 돈벌이 문제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한 오토원비어 북한검열과 감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 공화당 로 포트먼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악의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만들고 북한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대북 방송을 강화하며 동시에 정보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브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법안을 처리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매우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18일 워싱턴에서 만나 이란 핵합이 JCPOA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그로시 사무총장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2009년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됐지만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IAEA의 국제 핵 비확산 검증 임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MPT 약속 이행에서 IAEA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을 재개하며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